광주시가 새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를 금지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 10월 2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을 연말까지 3개월 한시적 유예기간을 운영해 왔고 새해 1월 1일부터 다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일명 민식이법에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지역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비롯한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456곳이 지정돼 있습니다.